다아졌겠지 듯한 투명한 내게 자 오늘 시간입니다 시작 시작 그날 나나나나나 나나 향기도 참 멈출 수 없으니 심장 숨결도 모두 닦아져겨 5,6,7,8 다아졌겠지 듯한 1,2,3 못하겠어 1,2,3 알겠습니다 그건 너도 완전히 이해하잖아 EXCUSE MY MISS 100곳만 닦지 듯한 투명한 내게 1,2,3,3 1,2,3 1,2,3 3,2,3 1,2,3 1,2,3 1,2,3 1,2,3 1,2,3 1,2,3 숭구리당당 종현 선배님이예요 더아졌겠지 듯한 투명한 내게 왜 아니 그 혹시 샤인이 샤인의 성대모사 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샤인의 성대모사 우리 멤버 중에 한 번 봅시다 한 번 보여주세요 아니 그냥 1,2,3 1,2,3 1,2,3 1,2,3 1,2,3 1,2,3 1,2,3 이거 어떤 노래입니까? 빨리 같이 사과해요 우리 죄송하다고 작사합니다 종현이 보이스 완전 제대로 남자예요 꿀성대 꿀성대 완전 수컷 1,2,3 2,3 이건 뭐지? 이 노래 불러? 불러줘 시작 1,2,3 1,2,3 쁝두 No 맞나요? 조조라는 노래가 진짜 어, 저조야 저조 너무 모르는데 이건 제일 최근 노래인가요? 그렇죠 저로 와 그녈 좀 와 이렇게 나오는건데 네 어떻게 좋아하세요? 이번에는 니것이 커 드라이 이 그녈 그녈 아아... 아아... 아... 여보야, 얼른 왔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 많이 준다고 해 이게...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 아, 왜?